처음 나를 본 순간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버님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화적으로 힘 용포를 선택했었습니다 내 맘을 쫙다 놨다 쫙다 놨다 쫙다 놨다 내 맘을 쫙다 놨다 쫙다 놨다 쫙다 놨다 내 맘을 쫙다 놨다 쫙다 놨다 쫙다 놨다 내 맘을 쫙다 놨다 쫙다 놨다 해 다시 너를 본 순간 차갑게 대해버려 벌써 관심 없는 듯이 외면했지만 너의 눈빛 하나에 너의 손짓 하나에 바짝바짝 말라버려 나의 입술에 멀어져가다 다시 다가와줄래 오늘도 울다 갔다 점점 짜증나요 언제나 이랬다 쫙다 놨다 쫙다 놨다 내 맘을 쫙다 놨다 쫙다 놨다 쫙다 놨다 내 맘을 쫙다 놨다 쫙다 놨다 쫙다 놨다 내 맘을 쫙다 놨다 쫙다 놨다 완다 놨다 쫙다 놨다 쫙다 놨다 내 맘을 쫙다 놨다 쫙다 놨다 내 맘을 젖단 앞에 젖단 가면 기억이 생긴 여름의 맘속에 젖단하다 젖단하다 가져둘 수 있을까 젖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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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젖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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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젖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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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는 오는 9월 16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많은 성화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께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엠틀간 상영이 다음 상영이 5시 50분에 진행되어서 이 엠틀간 상영이 5시 50분에 진행되었습니다.